저는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아요. 100% 만족 이건 아닌데 이 정도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한 7,80% 할 것 같아서 일단 월강을 보고 끝낼 거 아니면은 네 월강을 먼저 볼까요? 네 월강을 먼저 볼까요? 네 월강을 먼저 볼까요? 네 월강을 먼저 볼까요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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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마다 저번주보다 좋아요? 미끄러진 부분도 있고 아직 계획대로 안 된 부분도 여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생겼는데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정도만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부터 먼저 보면 여기를 너무 푹 안 치셨으면 좋겠는데 왼쪽으로 바뀌면서 왼쪽으로 바뀌면서 그냥 하시고 아니면 얘만 따로 썼을 때 충분히 여기를 급하게 내리지 않냐고 여기를 맞추려고 하죠 여기에 오른쪽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쨌든 이제 끝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훨씬 더 들어가도 되고 감정이 다 소진된 그런 느낌을 주셔도 되고 모든 여기는 조금 더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도 그러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 늦게 나오고 있죠 아 여유길도 마찬가지죠 더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게 넘어가는 느낌이라 여기서 차라리 끌어다 쓰세요 박자를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는 완벽하게 안 붙으신 조금 더 이렇게 밀어서 밑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못 깔아서 자꾸 중간에 음들이 튀어오러 이게 손이 익숙 하지 않아서인지 뭔가 손가락 번호가 잘 붙다거나 엄지가 잘 찍는 것처럼 네 특정 음들이 좀 튀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고르게 딱 이렇게 깔아주셔야 되는데 찰칵하다가 이렇게 튀어 오르고 이렇게 비포장도 이렇게 약간 몰텅몰텅 그 정도만 보시면은 좋네요 네 아 그래요? 10% 한 것 같아서 전 나름 만족해요 아 네 좋아요 그럼 얘들 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네 슈베르트를 좀 볼까요? 해볼게요 네 sair Soon eli 에올 그 Ay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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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조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. 좀 달라요. 그리고 얘가 왼손이 이렇게 바로 떼시던데 누르고 계시던데 다 적어도 도시 정도까지는 좀...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시가 근데 너무 세게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세게 나와야 되네요. 뒤에 라인이 이렇게는 그려지는 거 생각하지만 시 자체가 빠지지는 않는 거고 그러면 그냥 옮겨도 될 거 같은데 오, 네네네. 그 다음에 나랑 그래야지 토, 시, 서 이렇게 표시될 더 바닥으로 바닥으로 따라주세요. 도시? 그때 시작해. 토, 시, 서 전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 여기서 끊어요? 발로 끊어요. 그렇죠 거기서 끊어요. 둘 둘 둘에서 끊어요. 이해되지? 발로 끊는다고 생각합니다. 약간 체육시간 같았어요. 여기서 끊어버리면 스타크톱처럼 들리죠. 그래서 여기서 끊어요. 여기를 다 똑같이 치시거든요. 근데 다 똑같이 쓰지 마시고 어떤 거는 이렇게 가셨으면 세로는 줄이고 피아노도 너무 줄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조금 더 다양하게 색깔을 주셔도 좋잖아요. 좀 더 그려야 되죠. 여기 번호 아까 이상해서 1-3으로 갈게요. 여기가 1-2로 가니까 이게 너무 멀어져요. 1-3으로 했는데 자꾸 대선이 3으로 안 가려고 해서 2가 지금 좀 걸리는 느낌이죠. 3이 나요. 3이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에도 1-2-3. 제가 아까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-2로 가신 것 같아요. 걸려가지고 1-2-4-1-3-1-5 그리고 이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. 아 점점 올라가는데 그리고 팔을 지속음은 아니기 때문에 연결만 하시는데 이걸 누른 상태에서 연결하는 게 당연히 좀 어려워서 손목으로 들어서 누르셔야 돼요. 그렇게 또 페달까지 떼서 보시고 2학장 2학장 많이 봐올게요. 그리고 앞 뽑을 게 좀 없네요. 열심히 해야죠. 네. 다음 시간에는 루바토나 노래 흐름 넣기 위해서 조금 더 익혀 오시면 좋을 거네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ier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